스트로라이! 형이 나 케어해줄게 형이 다 해주네 거저먹네 내 동생 다 케어할게 내가 구매합시다 역시 여러분 아 근데 저거 뜬 본인 아웃인데 나 준비가 안되서 준비는 그쪽 사정이고요 이제 상대방과 헛뜯는 제 선수를 보고 계십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이견도 노렸죠? 빨리 돼 끝났어? 한 번 남았잖아 이견도 노렸다 이견도 노렸다 이견도 노렸다고 야 잘했어요 잘했네 옴ㄷ 이놈 런 예에 옥수수 빨리 들어가세요 이장홀런 이재홉런 로 thankfully 기계도 방송을 안 해 화이팅!! 기계가 되게 평가적... 이러기 실력이...? 근데 진짜 저기요 이제 시간... AR 2호 0 이번이 치게 이번에 무조건 치게 자, 스겜 부탁드리겠습니다. 스겜! 너무 느리네. 거의 이정도 시간 잡아먹었으면 돈 내셔야되요. 아유, 어나욤? 아우시죠. 아우, 어나욤. 아우, 어나욤이 넘어오지 않으셨을 때 갑시다 갑시다 아웃 우리 김세민 선수 원아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원아웃을 기록하신 김세민 선수 어떠십니까 냉랭이 언짢네요 오 투아웃 아니 투아웃 말도 안되지 이거는 투아웃 진짜 이게 와 이거 봐비 뱅 마지막까지 고군보 타고 계시는 김선준 선수를 보고 계십니다, 여러분. 이거 뭐 9회 말까지 가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. 제 친구들 생일을 많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꼭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